얼마 전 마포구에 눈이 내려 거리가 꽁꽁 얼어붙은 곳도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눈에 대비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안전한 마포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제설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최보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이른 아침부터 마포구청역에서 제설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 홍보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 작업으로 강설로 인한 주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재빙에 관한 조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론 확산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진행됐고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를 했고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제설 작업에 동참해 눈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